중론에 나온 유명한 얘기예요. 가는 자는 갈 수 없다. 또 제논의 역설 비슷해요. 가는 자는 갈 수 없대요. 일반인들은 가는 자가 간다고 생각하는데 가는 자는 갈 수 없다, 이런 걸로 상을 깨는 거예요. 너가 가는 자가 있다고 평소에 가는 사람이 있지. 그래? 그게 있는 것 같아, 진짜로? 분석해 볼까? 가는 자는, 이미 간 자는 갈 수 없으니까 감이 없고 아직 가지 않은 자는 가려고 하는 자는 아직 안 갔으니까 감이 없고 가고 있는 자는 매 순간을 쪼개보면 한편으로는 이미 도착한 자고 그 지점에 감이 없고 한편으로는 출발하려는 자니까 아직 감이 없고 따라서 가는 자는 없다. 헉, 가는 자가 없었구나. 얻는 게 뭐죠, 여기서? 죽이는 말빨이죠. 뭘 얻어요, 여기서? 그러니까 집착 깨려고 하는 거예요. 다만 그런 방편으로 내가 믿고 있는 뭐가 간다고 하고 뭐가 온다고 하고 자, 용수보살은 이것도 깹니다. 석가모니의 가르침. 이것이 있으니 저것이 있다도 깹니다. 이것도 오류다. 왜? 이것이 있다라는 게 원래 만물에 자성이 없는데, 실체가 없는데 뭐가 있다고 이미 상을 세우고 있다. 이것도 방편인 거지. 석가모니의 뭐가 진짜로 있어서 있다고 한 게 아니다. 이렇게 모든 있는 걸 해체해 버려요. 이 집도 있는 것 같지만 분해하면 집이 아니게 된다. 없는 거다. 근데 없는 것에 의해서 집이 있는 거다. 그러니까 중도다. 이게 중도라고 말만 하지만 알고 보면 모든 것의 실체를 깨는 논리를 익히게 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까지 티벳에서 달라에라마가 속한 겔룩파가 최고의 교과서를 알고 하는 게 중론이에요. 그거를 지금까지 달달 외워서 그 논리 그대로 사고하는 사람들을 그런 인간 문화재들을 길러내고 있는 게 티벳 불교입니다. 제가 반대하는 거예요. 티벳 불교에 차라리 림포체줄 중에 참나 얘기하는 분들은 저도 좋아하는데 중간학파라는 그 티벳의 교학에 대해서는 반대하는 거예요. 모든 걸 이렇게 해체하는 있다. 있다는 건 있는 거다. 난 있는 거다. 그런데 실체는 없는 거다. 논리적으로. 왜 나를 쪼개보면 오온의 연기일 뿐 잠시 화합이고 연기일 뿐인데 뭐가 있다는 거냐. 그럼 공평 아니냐. 아니야. 나는 있다니까. 있는데 실체가 없다니까. 그러니까 우린 중도야. 말씀은 좋은데 그게 핵심이 이거예요. 아무리 중간론이 말빨이 세고 그 말이 진리라 하더라도 이 말이 최고의 진리다고 그 안에서는 주장하겠지만 원래 중간학파가 왜 나왔느냐. 여러분이 아는 반야신경이나 금강경에 해당되는 반야경 경전을 풀이하려고 나온 이론입니다. 그런데 원경으로 가보자는 거예요. 원경에 있는 오온개공이 그 뜻이냐 이거예요. 오온개공에 해당되는 그런 반야경에 일체 만법이 본래 공하다라는 논리를 풀어주려고 등장한 게 용수보살이에요. 용수보살은 AD 한 3세기나 더 후대 사람이에요. 반야경은 기원전에 나온 거예요. 기원전에 나온 반야경이 더 중요하잖아요. 그 반야경이 하는 말이 뭐예요? 일체 만법은 그대로 진여다예요. 이거는 참나작용으로 보는 입장에서 말한 겁니다. 이건 제가 마하 반야바람일경 강의라고 따로 제가 올려놓은 거에서 주장한 겁니다. 입증한 겁니다. 경전 근거되면서. 그러니까 뭐냐면 원경을 안 보고 주석서를 위주로 보다 보니까 다 헤맨 거예요. 주석서에 헤맨 거예요. 원경을 어떻게 썼는지 봐야죠. 원경의 내용을 제일 함축한 게 반야신경인데 반야신경 내용이 뭐예요? 오온이 공하다. 오온이 참나의 작용이니까 공하다고 한 거예요. 그걸 쪼개서 오온을 쪼개면 공하다. 오온이 무상하니 공하다. 오온이 연기하니 공하다. 이런 소리만 계속하면 말빨의 달인이 돼요. 그래서 티벳은 지금도 가면 말빨 배틀만 붙습니다. 앉아가지고 막 이쪽이 공격하는 거예요. 대답해 봐라.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요. 예시로 만나요. 다음 시간에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